자 첫 번째 21번 Powerful and wealthy, trade, freedom, integrity 이건 여기에 주제를 나온 거고요 거기는 안 써 있을 겁니다 Take a look, 봐라 보다란 뜻이야 명령문으로 썼어 Some of the most powerful, 가장 힘이 있는 사람, rich 부자인 사람, famous people 유명한 사람을 한번 봐봐 Ignore, 무시하다 뜻 써주셔야죠 무시하라 명령문이니까 무시하라고 썼어 Trapping, 그들의 장식 자기 성공의 한 장식 그리고 what they are able to buy 그들이 살 수 있는 거 와 나는요 엄청 비싼 차를 살 수 있고 명품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딱 무시하고 그대신 instead 그대신 look at, 보세요 what they are forced to trade 그들이 뭐 받은 거? 강요 받은 걸 보세요 trade 거래 in return 그 대가로라고 해석해야 돼 얘가 성공한 대가로 이분들이 거래하라고 강요 받은 걸 한번 보실래요? look at, 보세요 what success 무슨 성공이 그들에게 cost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여기서는 대가를 치르다야 자 이 성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인들이에요 무슨 대가를 치렀을까? 자유 자유를 잃은 거야 their work 그들의 안무는요 demand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that they wear a suit 그들이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공은요 depends on 의존합니다 어디에 달려있어? attending certain party 특정한 파티에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이게 뭔데? attending 참석이 요구합니다 kissing up to 아첨하다란 뜻이에요 진짜 키스하다가 아니라 알랑방구 끄는 겁니다 누구한테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아 진짜 싫은데 가서 인사해야 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it will require 그럼 또 요구합니다 inevitably 불가피하게 다른 말로 필연적으로 realizing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 they are unable to 못하는구나 뭘 못해 what they actually think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진짜 싸가지 바가지라 진짜 싫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worse 그보다 더 최악은요 it demands 그것은 요구합니다 이것도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they become a different type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부조리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나쁜 짓도 해야 돼요 sure 물론 it may pay well 이게 이득이 되다란 뜻이에요 밑에 그냥 밀줄 거주시고요 아니면 뜻 쓰세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but 그런데 they 그들은요 haven't examined 진정 examine 조사하지 못했어요 이게 조사해보다야 haven't이야 조사를 못해봤네요 뭐를요 transaction 이 거래를요 내가 자유를 빼앗기면서 알랑방구 낄 때 내가 받는 것 그 거래죠 그걸 제대로 조사해본 적이 없어요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slavery 노예 제도는 reside 존재한다 under 어디 밑에 marble 대리석과 gold 금 대리석과 금 밑에는요 분명히 노예가 있을 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prisoner 죄수입니다 어디에 갇힌 감옥에 갇힌 누가 만들었어 스스로 만든 이렇게 해석해야 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와 같아요 is that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이거니 is that what you're working hard toward 이거를 향하여 너는 이러는 거냐 let's hope not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23번 is there little 거의 없니 아니면 no 아예 없니 다양성이 무슨 다양성 view 견해의 다양성 다양한 견해의 다양한 견해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아 이쁘군요 if 만약 다양성이 없다면 all scientists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1번 see 보고 2번 think 생각하고 3번 question 질문을 한다면 the word 우리 세상에게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과학자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they will 그들은요 scientist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요 will not be as objective 객관적이지 못할 겁니다 이런 거 빼도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해석 안 했어요 콤마 콤마 쌍 콤마 과학자들은요 잘은 안 썼네요 will not be objective 객관적이지 못할 거야 as they maintain they are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큼 이게 주장하다예요 왜 모두 다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보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낫이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열망하는 것만큼 이건 열망하다예요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정리만 할게요 다양성이 없다면 모든 과학자들 똑같이 보면요 그들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키워드만 그냥 몇 개 뽑았어요 다양성이 없다면 과학자들은 객관적이지 못할 겁니다 솔루션 그럼 해결책은 이거죠 해결 무슨 해결책이 있어 됐다 여기 반문 there should be far greater diversity 엄청 큰 다양성이 있어야 돼 큰 다양성이 필요해요 다양성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있을 때 practice of science 과학을 우리가 실행할 때 다양성이 필요하면 돼요 인재인들 성별 남자 여자 에스네스티 인종 인도사람 중국사람 미국사람 소셜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다양한 배경이 필요해요 어디서 과학 과학은 워크 작동합니다 동사 왜냐하면 왜냐하면 it is 과학입니다 과학은 carried out 수행되기 때문이에요 수동태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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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pective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angle 각도에서 모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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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각도 다양한 광점으로부터 그들의 아이디어를 서로서로 테스트해 보거든요 그래야 돼 호기심 있게 계속 추구해야 돼 when scientist 맞아 과학이 is done 행해진다면 누구로 인해 또 나왔죠 키워드 diverse group 다양한 사람들이 하면 그리고 if 만약 컨센서스 일치란 뜻이에요 특이한 뜻이야 만약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빌드업 한다면 about 뭐에 대해서 particular 특정한 영역에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인 지식이죠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특정 영역에서 어떤 하나의 일치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 큰 무승감 자신감이 생길 거야 뭐에 대해서 이것의 objectivity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 자 키워드 여기요 다양한 사람들이 과학을 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로 일치했어 와 그러면 그게 진짜 객관적인 거고 그게 진짜 진실인 거예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과학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29번 built-in 내재된 capacity 능력 for smiling 누구나 웃을 수 있죠 웃음에 smile 미소에 라는 어떤 내재된 능력은 it's proven 증명됐습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바이 뭘로 인해 놀라운 remarkable observation 관찰로 인해서 내가 관찰했는데 정말 놀라웠어 무슨 놀라운 관찰인데 애기들 어떤 애들 컨지니언틀리 컨지니언틀리 뭐해 밑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런 단어 선천적으로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긴 하네요 선천적으로 deaf 귀가 먼 블라인드 눈이 먼 나 머니라고 쓰기 싫어서 근데 엑스라고 했어 어? 애기들 who are 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애기들 어떤 애들이야 who 또 나왔어 never seen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얼굴을 이거 다 애기 꾸미는 거야 지금 baby 얘가 주어야 그리고 동사 여기 있어 아니 눈이 멀고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start to smile 웃기 시작해 언제 2개월 생후 2개월 정도면 웃음이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아 미소는 날 때부터 있는 거야 모두 다 귀가 안 들리던 눈이 안 보이던 그러나 smiling in blind baby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친구의 웃음은요 disappear 사라져 if nothing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뭐하기 위해 강화하기 위해 그것을 그것에다가 하고 미소라고 적으세요 하지만 이 웃음이라는 행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웃음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without 뭐가 없으면 피드백이 없다면 smiling은요 사라져요 죽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다 fascinating blind baby 눈이 안 보이는 애는요 계속 웃는데 if 만약 they are cuddled 못 당하면 안기다 bounced 흔들리다 흔들어주다 nudged 찔리다 쿡 찌르다야 and tickled 간지럽히다 아이씨 어떻게 쓰지 간지럽힌다면 누구로 인해 어른이 어린이 와서 간지럽히고 막 쿡쿡 찌르고 막 흔들고 막 안아주지 그러면 안아주면 계속 스마일해요 anything 모든 것 to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려줘 they are not alone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됐다하기 왕만 하나 더 있어 누군가가 너를 케어 케어해주고 있다는 걸 알면 얘네들은 계속 웃는대요 이러한 사회적인 피드백 바로 이거야 내가 했던 네 가지 행동 안고 흔들고 간지럽히고 찌르는 거 이런 사회적 피드백은요 encourage 격려합니다 아이가 계속 웃는 걸 this way 이런 식으로 초기의 경험은 operate with 형성합니다 우리의 biology 우리의 생물학 그리고 이 생물학을 통하여 establish 만들어요 만들어요 쉬운 말로 바꿨어요 사회적인 행동을 만들어내요 인팍 사실은 you don't need a case 사례 블라인드 케이스라는 이런 사례가 필요하지 않아 뭐하기 위하여 make the point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눈이 안 보이는 아이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어 왜 sight 이거 이렇게 봐야 돼요 앞이 보이는 시력이 있는 이에요 왜냐하면 시력이 있는 아이들도 smile more 너한테 더 웃어줄 거야 when you look at them 그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야 아기들 아니면 더 좋은 거는 smile back at them 그들에게 아기들 네가 스마일을 웃음을 보이면 걔네들은 더 웃음을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아기들은 선천적으로 웃음이란 요소를 갖고 있답니다 30번 because 때문에 인간은 adapt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콧맞 찍고 interrupting 방해합니다 뭐를요 긍정적인 것들을 with 뭘로 negative ones 부정적인 것들로 그리고 이것은 can actually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어요 뭐를요 즐거움 다시 한번 because people tend to adapt 사람들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부정적인 것으로 방해하는 것은 얘가 좋아해요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반해하면요 즐거움이 커진대 이 말이 뭐야 take commercial 광고를 한번 들어보자 광고를 봐봐 many people hate them 광고 싫어해요 그러면 광고를 제거하는 것은 10초 후에 되잖아 광고 제거해 빨리 스킵 눌러야지 그럼 그 쇼나 그 오락을요 오락거리를 더 즐겁게 한대 와 이거 광고 스킵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지만 그 반대가 true 사실이에요 쇼는요 사실 더 즐거워 더 재밌어요 쇼는 더 재밌어 뭐 할 때 broken up bye 중단될 때 뭘로 짜증나는 광고로 특히 경연대회에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짜증나는 광고 때문에 중단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은 더 재밌음을 느낍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se 이 덜 즐거운 순간 이 덜 즐거운 순간이 뭐예요 광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광고 시간이 break up 깨버리거든요 깨트리거든요 adaptation 적응을요 무슨 적응 긍정적인 경험 이슈에 긍정적인 경험에 이미 적응해 있잖아 재밌어 재밌게 보고 있어 그걸 깨버리죠 광고가 이거 어려우면 초콜릿칩 생각해봐 첫번째 칩은요 너무 맛있어 와 스위트 달아 melt in your mouth 네 입에서 녹아 와우 두번째 먹어도 pretty good 꽤 좋아 이거 꽤야 맛있어 but 그런데 네번째 다섯번째 열번째 칩을요 in a row 연속으로 초코칩 10개 먹어봐 이 맛있음 이 맛 이 즐거운 맛은 놀론걸 더 이상 플레저버 즐겁지 않아 그런데 놀론걸이야 더 이상 아니다 오마이갓 열번 먹으면 물려요 왜 우리는 그 맛에 적응하거든요 이걸 한번 깨줄 필요가 있어 그럼 뭐다 단짠단짠 단짠 먹는게 그거야 단단단단단 노맛이야 여기서 짠 하나 들어와야 돼 그러나 interspacing 배치하는 것 아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배치하는 것 긍정적인 경험을 좀 덜 긍정적인 걸로 아까 뭐였어 아까 재밌는 쇼야 쇼 아까 뭘로 예를 들었어 그 쇼를 아이씨 재미없는 광고로 배치하는 것은 어머 이러한 적응을 slow down 늦추는 거죠 재밌게 막 보고 있어 그 쇼에 적응돼 있어 중간에 막 짜증난 광고 하나 넣어 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더 기대하는 거야 eating 먹는 것 자 다시 한 번 interspersing 배치예요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slow down 늦추다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는 빠르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늦추다로 바꿔야 돼 본문의 단어를 바꾸는 거니까 eating a brussel sprout brussel sprout 방울 양배추 아 초코칩 사이에 맛없는 걸 넣어봐 아니면 일부러 광고를 봐 내가 좋아하는 쇼 사이사이에 광고를 봐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초코칩이 그 내가 좋아하는 쇼고요 이 양배추가 내가 싫어하는 광고야 이 두 가지 먹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초코칩 사이에 양파 먹기 예를 들면 재밌는 쇼 사이에 광고 보기 이것은 이 과정을 뭐한다 방해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뭔 줄 알아야 돼 위에 나오는 적응의 과정이에요 less positive moment 덜 긍정적인 순간 한마디로 내가 싫어하는 순간 이것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or following 긍정적인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줘 그러므로 더 즐겁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방해를 하는 거야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60초가 짜증은 나지만 그 다음에 올 그 재미가 훨씬 더 배가 된다 30일 안 하고요 32로 넘어갈게요 if if 그 관계가 깨진 거죠 남자친구가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헤어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투자했는데 나한테 보답이 없네 그럼 we find it very difficult 가짜 목적어죠 진짜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아 하지만 거기서 walk away 그냥 등 돌려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내가 이거 살라고 2시간 기다렸어 1시간 지나니까 짜증나 근데 거기서 내가 나올 수 있어 없어 투자했어 근데 보답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sunken false 여기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 sunken cost fallacy 매몰비용 오류 지금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인스틱트 본능은 continue 계속 하고 싶어 investing money 계속 투자해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들이 자기가 돈을 잃고 주식이 자꾸 떨어지는데도 계속해요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요 as we hope 바라니까 뭘 바래 우리의 투자가 언젠가는 prove 증명이 될 거거든요 뭐라고 worthwhile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거든 내가 로또 마찬가지야 어떤가는 당첨이 될 것 같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giving up 아시 팔아버려 그 말은 의미하는 거야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야 뭘요 하 우리 낭비한 거야 something we can't bet back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계속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러더라고 그걸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끝까지 갖고 있어 근데 너 중간에 팔아버려 그럼 인정하는 거야 아시 나 낭비했네 돈 and that 그리고 그 생각은 여기 that 또 와서는 그냥 그 생각이야 내가 낭비했다는 그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는 선호해 차라리 피하겠어 모를 그 생각을 그 생각을 아시 나 여태까지 했던 거 시간 낭비했네 그 생각을 피하고 싶어 if 만약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 생각을 정말 피하길 선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됐다 왕문 if 만약 something is a bad bad 그 내기는 정말 내가 잘못된 내기란 걸 알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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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라 그러면 아 이거 잘못된 걸 아는데 얘랑 계속 머물기 25대 나쁜 내기 bad 잘못된 걸 알아 근데 여기 계속 머물어 increase 그러면 증가될 뿐이야 뭐가 증가돼 우리가 잃는 양 우리가 잃게 되는 lose 잃게 되는 양만 절큰이 뿐이야 그럼 이걸 뭐로 봐 손실 손실은 결국 계속 불어날 뿐이야 rather than 뭐뭐 대신에 walk away from 멀어지다 5 year relationship 아 내가 5년 동안 쟤랑 사귀었는데 이 관계에서 계속 별로 안 좋았어 아 그거를 깨는 거 대신에 이걸 깨다라고 해야 돼요 그걸 깨는 거 대신에 예를 들면 return it 이걸로 또 10년 동안 결국은 계속 싸우면서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거 rather than 뭐뭐하기 대신에 accept 인정하는 거 대신에 뭐라고 we lost a thousand dollars 아 그냥 천 달러니까 그래 백만 원 손해봤다 인정하는 거 대신에 we lay down 우리는 투자한다고 할까요 우리는 투자합니다 또 백만 원 또 투자해 그리고 그것도 잃어 그것이 뭔데 플러스 백만 원 내가 중간에 더 투자한 개까지 lose 잃어요 백만 원 투자해서 잃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 다우순 달러를 백만 원이 대충 환율하면 근데 그게 아까워서 백만 원 더 넣어요 인디엔 결국 by delaying 니가 자꾸 늦추니까 뭐를 고통을 무슨 고통 아 내가 잘못했어 를 인정하는 고통을 자꾸 늦춰 그러면 그 고통이 더 쌓일 뿐이야 이 때다가 써놔 고통 우리는 고통을 더 플러스 알파 시키는 거예요 가끔은 그냥 그 손실 컷 시켜야 될 수도 있어 잘라낼 필요도 있습니다 빨리 손절할 필요도 있다 그 말이겠죠 34분까지 하고 일단은 33까지 먼저 볼게요 인어 리더 월드 우리 작은 세상 지구에서 라이트 빛은 트러블 이동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목적으로 인스텐테니어슬리 즉각적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순식간에 이동해요 만약 라이트벌브 전구가 글로윙 빛나다면 물론 it's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그 빛은 물리적으로 where we can see it 우리가 볼 수 있으면 shining away 빛나고 있어요 we reach your hand 손을 뻗어요 touch it 그걸 만져요 그것이 뭔데요 앞에 있는 전구 전구를 만져요 it's all there 거기 있어 되게 뜨거워 되게 unpleasantly 좀 불쾌하게 뜨거워 그냥 굉장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뜨거워 뜨거운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만지면 너무 뜨거워 만약 필라멘트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선이죠 필라멘트가 fail 나간다는 뜻이야 필라멘트가 나가면요 불이 꺼지죠 라이트는 꺼지게 됩니다 필라멘트가 사라지면 전구니까요 we don't see it 우리는 그것을 same place 같은 곳에서 보지 않아요 glowing 빛나는 illuminating 비추는 방을 비추지 않아요 years 수년 후에 몇 년 후 the bulb 가 브레이크 전구가 망가지지 and it's removed 제거되죠 어디서 소켓에서 소켓은 그거죠 우리가 끼는 그것죠 이게 뭐야 콘센트 콘센트에서 제주되겠죠 그럼 이제 그 빛은 똑같은 자리에 없어 안 보여 바로 그 개념이 seems non-sensical 말도 안 되는 뜻이야 이게 뭔 소리지 몇 년 후 벌브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소켓에서 뺐어요 그럼 더 이상 같은 곳에서 우리는 그 빛을 못 보잖아 근데 이 개념은 말도 안 된대 but 그런데 if 만약 we are far away 충분히 멀리 있다면 자 아까가 전구를 태양으로 봅니다 entire sun 전체 can go out 꺼져요 and we'll continue to see it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볼 거야 shining 빛나 어떻게 빛나 밝게 빛나는 걸 봐요 we won't learn 우리는 몰라 모르다야 누가 몰라 death 그것이 죽은지 몰라 그 죽음에 대해서 몰라 꺼졌는데 그 꺼진 걸 몰라 it may be for ages 수년 걸려 to come 올 때까지 사실은 for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것이 라이트를 걸리다야 여기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라이트가 with travel fast 빠르게 이동해 하지만 무한히 빠른 건 아니지요 뭐 하는데 얼마나 걸려 20 바로 이거야 얘를 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크로스 건너는데 걸리는지 모를요 intervening vastness 글쎄요 그 거대 함 이란 뜻이야 그 광대함을 크로스 건너 오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엄청 오래 걸려 수년 걸릴 수 있어 자 아까 말했던 그 전구가 선이야 태양이야 전구가 꺼졌어 그럼 우리는 그게 바로 안 보이잖아 이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보인다는 개념 그런데 진짜 멀리 있어 태양처럼 태양이 꺼져 말도 안 되지만 태양이 꺼져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보여 왜 얘가 지구까지 오는데 수년이 걸리거든요 엄청난 거리 이 별한테 가는 거리 갤럭시 이 은하의 엄청난 거리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과거다 이미 지나간 후에 보는 거예요 아멘 지구까지 오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